대전의 원도심 명소인 대흥동성당 100주년을 맞아 대전시립미술관이 특별 전시를 개최합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립미술관과 대흥동성당이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전창작센터에서 대흥동성당 100주년 기념전 100년의 시간 1919-2019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1부 대흥동성당의 역사, 2부 대흥동성당의 예술, 3부 대흥동성당의 사람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시 외에도 대전창작센터와 대흥동성당이 준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민과 함께 100년의 여정을 걸어온 대흥동성당은 1960년대 한국모더니즘 성당 건축의 대표작으로서 고딩 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미학적 기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응은 감사합니다.